2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왕대의 사실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선정기 유교적 문화통치의 발판을 마련한 그는 백성들의 복지지능에 힘을 기울였다. 의창제를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고 의창은 고려를 계승해서 조선에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이거를 정비함으로써 2% 이자 이런 체질을 정비하는 게 세종 때가 되겠죠. 관비의 출산휴가 이거 키워드죠. 최근에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거. 공로비 출산휴가를 제정을 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한 달간의 출산휴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역시 3개월 동안 아이를 산후조리를 하고 약육할 수 있도록 하는 늘려주었다. 또한 사형수에 대한 복심제, 삼심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시행을 해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또한 인재의 등용에 있어서도 천인을 과감하게 등용하기도 하였다. 자경실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인화척을 신백정이라고 하여 제인, 광대, 화척이라고 하는 건 양수척, 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신백정, 새롭게 신백정이라고 해서 양민으로 올려주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일반 백정이었던 농민들이 우리 백정 안에 이렇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백정이라는 말이 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세종이 되겠습니다. 오른 걸 보기에서 오르면. 내불당을 건립을 하고 월인천강지국 석보상절 등을 간행을 하였다. 세종이 자기 마누라가 죽게 되자 월인천강지국, 이거 먼저 석보상절이 먼저 나오죠. 자기 아들 중에 불심이 강했던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원한테 석가의 전기를 엮어라, 석보상절을 쓰게 하고요. 여기에 대한 답글로 세종이 쓴 게 바로 월인천강지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지 내불당이라고 하는 건 불경을 번역하기 위한 이런 기구를 설치한 거. 세종 맞죠? 똥글뱅이 쳐드시고요. 니은에 법궁인 경복궁에 이어 이궁, 두 번째 궁궐, 조선의 양궐체제라고 했어요. 창덕궁을 건립을 하였다. 경복궁은 1395년에 정도전에 건립을 했다면 창덕궁은 1405년 바로 태종 때, 이때가 되겠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에 개경으로 갔다가 태종이 1400년에 왕에 오르고 그리고 1405년에 다시 한양으로 환돌하거든요. 이때 지어진 게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태종 때. 육조에서 입안한 정책을 국왕에게 직접 보고에 처리하도록 통치체제를 개편하였다.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국왕에게 직접 품위를 하고 역시 국왕이 육조에 직접 명을 하다라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육조 직계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무력화시킨 걸로 이건 태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세조 때 육조 직계제가 시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태종과 세조가 되겠습니다. 세종 때에는 반드시 의정부를 거치도록 하는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이 되는 거죠. 자, 리을에.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이 차가인데요. 인쇄 등률이 더욱 발전하였다.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죠. 밀랍이라고 하는 건 원래 벌통에서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본드처럼 고정을 시켜서 그 틀 안에서 활자를 찍어내는 이런 방식이었다가 세종 때가 되면 글자판을 조립하는 틀을 만들어 갖고 조립하는 방식이 나오면서 이전보다 인쇄 능률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정답은 기업과 리을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